안녕하세요. 쇼평입니다. 충뚱! 오늘은 어딜 가죠? 이 영상이 오늘 수요일인데 토요일에 올라가거든요. 토요일이... 그거 준비하는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토요일? 우유 생일이라서. 아, 우유 생일. 우유, 축하해, 생일. 네, 죄송합니다. 없어, 선물. 우유한테 뭐 먹고 싶냐고 아침에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요즘 스테이크 많이 먹어서 고기 질린다고. 생선 먹고 싶다고 해서 우유가 생선 맛있게 먹었던 곳을 한 번 더 가려고요. 아, 갈치? 네, 갈치 갈치. 오, 이야. 우유 입맛이 고급이네. 맘 같아서 형 제주도 가서 사주고 싶은데. 아이, 그럼 우유 생일이면 이미 지금 비행기 타서 제주도 가서 사줬지. 갈치 이만한 거 사줬지. 우유야. 네. 그 옆집 형이 생일 선물로 밥 사줄게. 네. 집에도 포장해서 좀 가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 쪽도... 이 쪽도 이뻐요? 네. 우유. 네. 오늘 수요일 등엄? 맞아요. 우유 생일 토요일 등엄? 맞아요. 생일에 뭐 할 거예요? 생일에 친구이랑 밥 같이 먹어요. 아, 친구랑? 아, 그 회사에 다 같이 먹어요. 아, 먹을 거예요? 네. 나 안 먹을 건데? 어? 안 돼요! 생선 제주도 생선 제주도 생선 제주도 먹고 싶어요. 때로는 갈치? 갈치? 갈? 갈 조림 아, 갈치조림. 코로나 없었으면 지금 제주도인데. 아니, 우유 못 가세요. 여권이 없거든. 우유 만들어요. 제주도 가면 우유 바로 만들어요. 쌈밥 정식 3인분 하고요. 갈치조림 하나 주세요. 선생님, 우리 이거. 미국? 미국? 미국 가자고? 그거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미국? 미국. 미역국. 아,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을 아직 준비를 안 했네. 우유. 네.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쩐지 나한테 많이 얘기하잖아. 우유야. 여쭙 형은 최근에 돈을 많이 썼잖아. 네. 그래서 우유. 이번 연도 생일은 그냥 밥만 먹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우유 생일선물. 싫어요? 우유야? 싫어? 좋아. 좋아? 좋아요. 한국 스타일. 생일에 밥 사주면 돼요. 알았어요. 부산문도 있으면 좋겠어요. 더 좋겠어요. 우유 이미 저랑 엑지프로랑 선물 다 사줬거든. 아, 우유 사줬나? 슬리퍼. 슬리퍼. 아, 슬리퍼. 아, 슬리퍼. 아, 아찔아찔아. 오빠, 향수하고 옷하고 바지 샀어요. 우와. 아, 테이블이 꽉 차니까 카메라에 안 나와요. 그래? 다 나올 필요 있나? 맛있어? 응. 아, 이게 두부김치. 우유가 또 두부김치 처음 먹었다니까. 맞아요. 응. 이렇게 갖고 와서 고기 좋아하면 고기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야. 좀 이따 먹어야 되니까. 오, 오, 가르치다. 아, 왔어요, 왔어요. 우유 이렇게 온 냄새. 우와. 고마워, 좋아요. 엑지프로. 우유 생일 선물 어때? 네?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어요. 아, 진짜? 역시 생일 선물은 맛있어야지. 네, 그럼. 맛있는 음식 있으면 신나요. 아, 신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다고? 응. 우유.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아, 갈치? 한영히. 한영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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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제일 맛있어요. 이거. 우유만 먹어요. 우유 갈큰? 제네, 지우. 아, 우유 역시 베트남식 먹을 때는 먹는 양이 달라. 응. 아빠. 뭐라고? 옆집으로 아빠 똑같아요. 아빠? 옆집으로 들었더니 나왔다 하는데요? 응. 아빠라고 하면 큰 선물 있어요. 있어요. 응. 이 안에 있는 뭐 맛있지? 나도 이거 하나만 잘라줘. 감사합니다. 네. 뭐 맛있나요? 오늘 1공 더 안 하세요? 1공? 고민 중이야. 먹어야 할 반찬은 많은데 뭘 고민해, 촌스럽게. 시작. 무슨 고민입니까? 밥. 왜? 하나 더? 나도 한 공기만 먹는 삶을 좀 당분간 살아볼까? 생각 중에는. 1공기 먹으면 걱정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걱정한다고? 아. 밥 두 개 주세요. 하나 누구 건데? 네 거? 그래서 물어봤구나? 네. 갈치 더 시켜줘? 괜찮아? 조금 다이어트. 조금 다이어트는 뭐야? 다이어트 조금. 아 조금만 하고 있어? 응. 제가 우유 이거 먹어. 우유 행복해요? 행복해요. 선물 있으면 더 행복해요. 선물 있으면 더 행복해? 네. 우유 잘 먹네. 우인정. 우유야. 네. 배불러? 네. 우유 오늘 식사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그럼 이제 회사 가야겠다. 밥 다 먹었으니까. 생일 선물 끝났다. 와. 준비해놓은 계산서 좀 갖다 놔. 이제 진짜 장난치지 말고 우유 생일선물 사러 가자. 사러 가자? 지금? 뭐 사요? 옆으로. 아. 아. 비밀 비밀. 비밀. 인자 동작.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장난. 팬하우. 아. 또 장난. 또 장난. 야. 선물 사러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가자 가자 우유. 난 싫은데.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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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또 장난. 가자 가자 가자. 아니 가요. 아니 들어. 백화점. 어. 가서. 우유 가자. 가자. 지금 어느? 지금. 바로. 가자. 가서 계산하자. 감사하다고 벌써? 응. 그럼 인사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장난 장난. 장난 장난. 가자. 가자. 예! 예! 예!